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보죠. 네모 4번에 자 주택담보대출에서 이 규제 자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릴 거예요. 소비자금융이죠. 주택을 살려고 할 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이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 모기지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규제가 있대요. 원하는 만큼 무조건 주택담보로 빌릴 수가 있는 건 아니죠. 나라에서 여기까지만 빌려줄 거야 라고 하는 규제 정책이 있는데 이건 뭐와 뭘 지표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대출액을 산정하냐면 ltv와 dti. 자 ltv, dti. 자 이건 뭐 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항상 보너스짐으로 나오는 거니까 ltv라고 할 때 이 l이 l이 론이에요. 론. 론 이렇게. 론 나누는 걸 to라고 하고 여기에 value 이렇게 해서 ltv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tv. 론 to value. 자 그러면 value가 뭐냐면 가치죠. 가치와 총 투자액 똑같죠. 그럼 전체분의 대부액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대부비율. 대부비율을 ltv. 다른 말로 융자비율, 차입비율, 대출비율, 저당비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부채비율이라 하지는 않는다. 얘는 부채비율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ltv는 뭘 의미하냐 라고 했을 때 자 뭘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냐면 ltv는 뭘 기준하는 거예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v가 value니까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비율이 이게 ltv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부동산 가치니까 예를 들면 ltv가 ltv가 60%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가치분의 대부액인데 얼마 빌려줄 거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택가치가 10억이라고 해보죠. 10억. 10억. 자 10억이 60%를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얼마? 얘가 0.6이니까 곱하는 거죠. 그럼 얼마? 6억이에요. 6억까지 빌려주겠다. 대출액을 6억까지 빌려주겠다. 가치가 10억이니까 주택가치가 10억이니까 ltv가 60%면 60%만큼만 대출액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10억 모두 담보 가치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죠. 몇 프로만 인정해주는 거야. 60%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ltv를 뭐라고 하냐면 담보 인정 비율이라 그래요. 가격에 주택가치의 담보 인정을 얼마만 해주겠다. 60%만 해주겠다. 그래서 10억짜리면 60%까지만 담보로 인정해주고 60%만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ltv예요. 그래서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데 ltv, dti는 어디서 정할까요? 은행에서 정해요? 아니면 한국은행장이 정해? 아니에요. 은행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다? 금융위원회. 그래서 일단 위에서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금융위원회에서 ltv와 tti의 기준을 정한다라고 나왔을 때 금융위원회. 이거 외워놔야죠. 금융위원회. 얘가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아마 다음 주에 배울 것 같은데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리츠. 얘는 주식과 관련됐거나 금융과 관련돼 있는 거. 이것과의 관리감독기관이 나라의 관리감독기관이 금융위원회예요. 금융감독원은 공기관이 아니에요. 이건 사기관이에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통합되어서 이제 나라기관은 금융위원회예요. 자 리츠의 관리감독기관도 금융위원회예요.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회 학계로 나오는 건 두 개. ltv, dti 정하는 거 금융위원회.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관리감독기관도 금융위원회.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여기 보니까 32에 나왔던 거. ltv, dti의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금융위원회. 자 그 다음에 dti 보죠. dti. 얘를 기억해놔야 돼요. 상환. 상환. 상환 비율이에요. 상환 능력을 따지는 거예요. 상환 능력. dti는 상환 능력. 그러니까 ltv와 dti로 대출액을 정한다는 건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 빌려줄게. ltv죠. 그럼 빌려줬을 때 갚을 능력은 있겠어라고 따지는 것이 dti예요. 그럼 갚을 능력은 뭘로 갚아야 돼? 소득으로 갚아야죠. 근데 주택에서 임대료 수익이 나와? 아니죠. 주택은 내가 살잖아. 사는 사람이 돈 빌리는 거예요. 실수요자가. 그러니까 주택은 살고 있는 거지. 임대료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회사 가서 돈 벌어서 연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소득으로. 내가 버는 연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dti는 중요한 거 여기에. da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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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bb을 투 인컴으로 나누는 거예요. 인컴. 인컴은 연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소득으로. 번소득으로. dabb 투 인컴. dti예요. 얘가 중요해요. dabb은 뭐냐면 빚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빚은. dabb의 몇 건 좀 달라요. 론과는 달라. 론은 대출액이고. 여기에 dabb을 얘기하는 건 갚아야 되는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빚. 그런데 우리가 돈 빌렸을 때 갚는 건 뭘로 갚는다? 무조건 원리금을 갚는다 그랬죠. 이자만 갚거나 원금을 갚는 거면 안 배운다 그랬어요. 원리금을 갚으니까 갚아야 되는 빚은 뭐냐면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상환액을 얘기하는데 이건 원리금을 얘기한다. 또 나오네요. 원리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DTI는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이게 DTI예요. 상환능력을 따지는 거예요. 상환능력이니까 번 돈으로 갚을 수 있느냐 따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 대부액은 안 나왔어. 맞죠? 대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라고 했는데 아직 대부액이 안 나왔죠?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DTI가 만약에 50%라고 해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번 돈이 소득을 증명했더니 1년 동안에 연소득 1억이래요. 1억 원이래요. 그러면 DTI는 상환능력을 1억에 50%만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원리금을 얼마? 얼마? 5천만 원이죠. 그러면 너는 1년에 원리금을 5천만 원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리금을 5천만 원 갚을 때 이자율을 고려해서 얼마 빌려줄까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엄청 중요하게 공부했던 거. 자,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딱 나왔어요. 원리금 균등 방식이라고 전제조건이 나왔어요.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얼마씩 내야 되는지를 계산할 때 쓰는 자본화눈 개수가 뭐? 저당 상수였어요. 그러면 식은 대출액으로부터 뭘 구하는 거예요? 원리금을 구하는 거죠. 이때 자본화눈 개수는 모두 다 곱해서 구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요? 저당 상수를 곱하면 얘가 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반대로 해석해야 돼. 얘를 얘로 보내줘야 돼. 그럼 얘를 넘겨야 되겠지. 그럼 곱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요. 그럼 원리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나눠주면 뭐가 된다? 대출액이 되겠네. 그거예요. 그럼 이제 5천만 원 나왔으니까 원리금이. 그럼 1년에 5천만 원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까지 대출액을 해줄 거냐? 이자율을 계산하는 저당 상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걸 구해서 여기에 대부액, 대출액으로 바꿔주려면 뭐 해줘야 된다? 저당 상수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올려면 저당 상수를 곱해줬고 이렇게 가려면 저당 상수를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원리금이 나오면 5천만 원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얼마까지 빌려주겠다? 만약에 저당 상수가 0.1이라고 나왔어요. 0.1. 그럼 얼마까지? 5억까지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0.1이니까 5억까지 빌려주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DTI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끝내지 않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DTI는 I, 소득이죠. 소득으로 뭘 따지는 거예요? 상환 능력을 따지는 거예요. 얘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DTI 나오면 상환 능력을 따지는 거야. 대출액을 잡는 기준액이야. 이렇게 생각할 건데 자, 얘는 소득분의, 인컨분의 얘가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그런데 DTI가 만약에 50%다라고 나왔는데 얘가 1억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1억 원 그러면 원리금 얼마? 5천만 원까지 빌려주겠다라고 5천만 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빌려주겠냐라고 할 때 원리금으로부터 뭘 계산해야 돼요? 대출액을 계산해야죠. 대부액, 대출액 똑같은 말이에요. 대출 금액을 줄여서 대출금, 대출액 같은 말로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 부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전에 얘로부터 원리금을 얼마씩 갚을 거냐라고 할 때 저당 상수를 곱해줬어요. 그럼 얘로부터 얘를 구하려면 저당 상수를 뭐 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되겠네. 그래서 5천만 원인데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LTV는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 빌려주겠다 이렇게 딱 정하는데 DTI는 좀 더 까다로워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상태로 봤으면 5천만 원 갚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줬어요. 이거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원리금을 얘기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바로 나눠서 5억 원을 계산하려고 하기 전에 여기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요. 네가 전에 빌린 돈이 있어서 갚고 있는 원리금이 있을 수 있죠. 이 똑같은 주택에 똑같은 기존의 돈을 빌려서 갚고 있는 원리금이 있다라면 즉 기존 부채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이 있다라면 얘가 만약에 천만 원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미 돈을 빌려서 천만 원 갚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다 인정해주지 않고 얼마만? 4천만 원만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 원 빼고 이걸 빼고서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 DTI예요. DTI.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DTI는 구 DTI인데 얘가 이제 넘어오는 건 신 DTI고 지금 강력하게 쓰는 건 뭐냐면 DSR예요. DSR. 얘는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총이나 모든. 뭐냐면 모든 금융권에 금융권 부채에 따른 상환원리금이에요. 상환원리금. 여기에 총이라고 써도 돼요. 총금융권의 부채 상환원리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네가 따른 거 했을 때 자동차 할부금도 있죠. 이것도 부채인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 받았을 때 갚는 원리금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또는 내 명품 백사하고 갚아야 되는 할부금도 있겠죠. 이런 모든 원리금이 다 해보니까 얘가 이 사람이 3천만 원 갚고 있다라면 이미 내가 다른 금융권에 모든 금융권에 해당되는 원리금 상환원리금을 따져보니까 3천만 원 갚고 있다라면 이걸 빼고 2천만 원만 더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줘서 돈 빌려주는 것이 이게 DTI예요. 그럼 대출액을 산정할 때 기존에 돈 빌려서 부채를 고려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건 LTV예요? DTI예요? DTI예요. LTV는 아무것도 안 봐. 뭐만 보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 빌려주겠다. 이게 이제 LTV로 대출액 산정하는 거고 DTI로 대출액을 산정할 때는 여기에서 기존에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를 고려해서 원리금을 빼주고 여기에서 만약에 3천만 원 빼주면 2천만 원만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에 2억 원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부채를 고려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LTV다? DTI다? DTI다? 라는 거예요. DTI가 좀 더 까다로운 거죠. 우리 이제 중기업 하려면 자격증 따고 금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LTV, DTI는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DTI가 까다롭죠? 소득 증명도 해야 돼요. 소득 증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네가 빌려서 갚고 있는 모든 걸 다 따져가지고 빼고 돈 빌려주니까 원하는 만큼 대출금이 안 나올 때는 LTV가 문제가 아니야. 뭐의 문제예요? DTI의 문제예요. DTI. 예를 들면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기존에 다른 대출이 있어서 돈을 많이 못 빌려줘요. 이렇게 나왔어요. 은행에서. 뭘 기준 잡은 거예요? DTI 기준 잡은 거예요. DTI. 자, 기억을 보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고 보니까 소득뿐만 아니라 뭐를? 기존 부채를 고려해서 대출액을 산정한다고 나왔죠. 이 기존 부채를 고려한다는 건 전에 얼마 대출금이 있으니까 이걸 빼고 추가로 빌릴 수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출액을 산정할 때 기본, 기존에 있는 부채를 고려해서 대출액을 얼마 빌려줄 거냐 이거 계산할 때 쓰는 거. 계산할 때, 대출액을 계산할 때 기존 부채가 반영된 건 LTV가 아니라 DTI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자, 그렇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기출 한번 보죠. 오른쪽에. 자, LTV 나왔어요. 뭐 기준? 가치 기준이죠.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 가치에 대한,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금,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가치가, 담보 가치가 중요한 거고. 자, LTV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다. 맞아요. 맞죠? 대부비율이니까. 가치분의 대부액, 총투자액분의 대부액 이렇게 쓰는 거.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많은 말 있죠? 대부비율, 대출비율, 융자비율, 차입비율, 저당비율 많은데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는다. 부채비율이라 하지는 않는다. 자, 보죠. 동그라미 4번 보죠. 동그라미 4번에. 자, 규제 강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규제 강화하는 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융자액, 대출액이 감소되는 걸 얘기한다. 별표 쳐놓고. 규제가 강화됐다. 자, 이 규제는 무슨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거니까. 금융정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정책. 최근에 금융정책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에. 금융정책 나오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죠? 나라가 정책하는 규제 정책 중에 뭘 찾아야 돼? LTV, DTI. 금융정책 찾아야 돼요. LTV, DTI. 자, 규제가 강화됐다는 건 대출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이 말은 LTV, DTI가 뭐 해야 되는 거다? 하향되는 거다. 별표 쳐놓고. 올해 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LTV, DTI가 낮아지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다시 한 번 연결 지으면. 여기에서 60% 인정하면 6억까지죠? 만약에 40%라고 LTV가 나오면 몇 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40%. 그럼 여기가 0.4니까 얼마? 4억.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50% 인정하면 원리금 5천만 원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데 만약에 30%라고 DTI가 나오면 얼마? 3천만 원만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줄어들면 대출액도 줄어드는 거예요. LTV, DTI가 낮아지면 대출액 줄어드는 거다. 꼭 외워놔야 되고. 자, 위험이 은행이 줄어드는 거죠. 규제 강화되면 은행이 위험을 감수되는 거죠. 대출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신 DTI나 DSR을 도입했다. 여기도 별표 쳐놔야 되죠. DSR, DTI가 아니라 DSR로 바꿨다, 조정했다. DSR은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대출액을 더 줄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언제 규제를 강화하냐라고 했을 때 주택시장을 뭐 할 때? 안정화시킬 때, 가라앉히려고 할 때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얘기고 급격한 가격 상승을 대체하기 위해 라고 나왔어요. 가격이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올랐어. 그럼 얘를 안정시켜야 되겠죠? 가라앉혀야 되겠죠? 그럼 금융정책을 취하는 게 기본적이에요. 부동산은 특징이 고가죠?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내 돈만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돈을 빌려서 투자할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금융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조정할 때 가장 나라에서 먼저 하는 것이 금융정책. 금융정책 나오면 LTV, DTI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외워야 될 거예요.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계산 문제예요. 보너스로 나올 거예요. 보너스로.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고 보통 이제 10번 중에 8번은 LTV, DTI를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인데 한 번, 두 번 정도는 상가담보대출이 나오고 올해는 타이밍이 얘가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나온다라면 상가담보대출 자, 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 당장 외워놔야 돼요. 아까 이제 대부액을 계산할 때 LTV를 이용할 때 대부액은 원래 식은 LTV는 머릿속에 한 번 떠올려봐요. LTV는 대부액, 아니 죄송해요. 총투자의 가치분의 대부액이죠. 그러니까 대부액을 구하려면 곱해줘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LTV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가격을 곱해줘야 돼요. 이게 V가 가치 가격이니까 LTV를 이용해서 대부액을 구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이렇게 해주면 되고 DTI는 뭐 기준이에요? 소득이죠, 소득. DTI는 소득이니까 DTI 곱하기 소득하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대출액을 산정하려면 여만큼 얘기하는 건 뭘까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DTI는 소득분의 원리금이니까 물론 이거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외워도 괜찮아요. DTI는 소득분의 원리금이니까 예, DTI와 소득을 곱하면 원리금이 나와요. 즉,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곱해줘야 되지만 원리금으로부터 대출액을 구하려면 저당상수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누기, 저당상수. 그래서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LTV로 만약에 여기에서 LTV로 대출액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LTV로 3억까지 대출해주겠대요. 근데 DTI로 보니까 DTI로 보니까 2억까지 대출해주겠대요. 둘 다 만족하는 수준의 최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럼 얼마가 최대예요? 2억까지가 최대인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외워놔야죠. 물론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외우지 않고 이거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외우고 이것까지 좀 더 공부해둬야 된다. LTV 이용할 때 LTV 곱하기 가격 DTI 이용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근데 상가도 똑같아요. 똑같아. 이 시기나 이 시기나 똑같아요. 자, 보죠. 상가일 때는 자, 주택담보대출일 때는 소득으로 갚을 능력을 따져보는 거예요. DTI는 야,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 빌려줄 건데 DTI로 갚을 능력은 있겠어? 라고 따져주는 건데 자, 상가일 때는 상가가치가 얼마니까 얼마 빌려줄게 근데 갚을 능력이 있겠어를 따져줄 때는 상가에서는 임대료가 나와요. 임대료 나오죠? 임대료 수입의 대표소득이 뭐예요? 가유순전원 중에 순이죠. 순으로 원리금 갚을 수 있겠어? 얘는 소득으로 원리금 갚을 수 있겠어? 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순으로 원리금 갚을 수 있겠어? 라는 것이 뭐예요? 부채 감당률이에요. 뭐분의 뭐? 부채 감당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식은 똑같아요. LTV 곱하기 가격 소득이 순이죠. 순소득. 여기 보니까 소득 나누기 뭐였어? 저당상수 했죠? 소득에다가는 무조건 저당상수를 나눠줘야 돼. 대출을 구하려면. 소득에다가 저당상수 나눠주고 또 한 번 부채 감당률로 나눠주면 돼요. 소득에다가 다 나눠주면 된다.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 여기 보니까 소득에다가 나눠줬듯이 소득에다가 다 나눠준다예요. 저당상수와 부채 감당률을 둘 다 나눠준다.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자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되는 것이 세 가지네요. LTV로 대출을 구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DTI로 주택담보대출을 때는 DTI. DTI로 구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상가일 때 상환능력을 따질 때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소득에다가 다 나눠주면 된다. 아름다운.